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하루 평균 3만여 명, 코로나19 대유행 때와 비교하면 1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요.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한 관광객이 현지 횟집에서 바가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여행 이게 바가지인가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는 편으로 썰린 고등어회 20점이 접시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는데요. 글쓴이는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이 고등어회를 3만 원에 샀다는데 계산해보면 회 한 점당 1,500원 꼴이었습니다. 글쓴이는 고등어회가 비싸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게 바가지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며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는데요. 해당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대체로 바가지 물가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자연산 활어라고 해도 한 마리조차 안 되는데 바가지 작작 씌워라. 이러니 누가 제주를 가려고 할까. 제주도 횟집에 3만 원짜리 안주라도 있는 게 감사한 거다.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금지사는 제주도 횟집에 2만 원이 좋습니다. 금지사는 제주도 횟집에 3만 원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